왜 이렇게 구림? 히히 우물 돕가칩 펀드 펀드 뭐 뭐 빙하 빙하 진짜 이게 개미냐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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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그냥 얜 그냥 카드가... 뭐가 나와도 속이 갑갑하네 이펙트 더 약해요 대로 잘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씨 뭔데 이거 메아리 먹어야 돼 밸류가 너무 낮아 와 유물 수준 실화냐 제발 졸업 좀 하라고 아잇 그런다고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애 누군 딥팩트 계속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이러고 있는 줄 아나 이 정도로는 졸업 못한다고 도약도 약이다 회피도 약이다 홀로그램 하나만 할까 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 그게 왜 놀란 재구성이다 밀점칩 밀 밀 1,2,3,4,5,6,7집 7집 뭐 아이고 깜빡했다 괜찮아 괜찮아 도갈인데 자라 도갈인데 자라 도갈 도갈 몰루 카드 앙어도 포션 앙어도 포션이다 메아리조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된 신 봉봉 무지개 핵분열 편돌이지 전기역화 가나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상섬 있는 요쪽이 나을 것 같은데 룬축선기 다 뒤졌다 동가리 진짜 좋긴 좋구만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형형 스킬카드 그만주고 아니지 구체다 좀 주면 안될까 이상한거 말고 허브아파기 아까 에이 심 어 용해장치 나비 재련의 축복 오가린데 편드 한장 더 기념품 사기 표창사기 표창사기다 이르다 커": 아 기념품 사기 그러니까 어 뭔가 잘 맞긴 한데 다 써버려 딱히 스레콘트에 맞은건 아니지만 맞았다 와 소비아 터보야 소비할래 터보할래 터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카드는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네 병분열 병형 병형 병원 흠 뭐 왜 때림 디펙트한테 불만있음 터보할래 뭐? 왜 때림? 아니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거 25퍼인데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씨 25퍼 완전 회산데 이거 큰일났네 흠 내 길강 나오미 이거 24 16 40 50 용장용장 타격 타격 28 홀로그램 이중시전 44 50 50 50 홀로그램으로 평영이랑 눈앓히기 가져오면 살게살겠네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길가기면 유튜브로 알려주겠지 길가기면 유튜브로 알려주겠지 까까 털 부정님 살려주세요 쉽지 않음 현돌계 노선 아 메리 쓰고싶다 노림 개차 에이둔 너도 뭐 따 쓰냐 셀란다 라고 하면서 쓴 어 까까머리 초창출까 초창 써도 될것 같은데 쓸만큼 썼다 네 메리 운돈 밀딥 언제 주는데 밀딥 모다란 딥팩트 이방은 밀딥 없어서 좋네요 아 내 표창 메아리 썼어야 했는데 아 메아리 왜 이렇게까지 안 주는 거야 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널 죽이겠다. 전역 해야겠지. 전역 안하면 어둠이한테 물려죽음. 아니 이건 아니잖아. 트윗기. 초커처 망할 놈. 이거 부적 999골드각이다. 앗. 넷. 뗄림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역시 어둠이 나오는 거 이거. 전역 안했으면 어쩔 뻔했어. 펍퍼. 전문화사될 뻔 서보 규준 규준 아니 규준 이것도 나름대로 유물 단돈 12골드 완전 혜잤데 베어리비안줌 아니 애베인 ramp 18 19 20 오베 오베암 오베암 이펙트 펀치 별로댓? 밀지먼트 줌 갓겜 갓겜이야 갓겜 오티죠 소비 트위키 소비 근데 무한 밸류기던데 너무드려 오쏘이 오늘 밤 당신의 부적을 훔치겠어요 저 솔직히 네메시스도 화상 5장씩 넣는데 창방도 화상 5장씩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옴덩이도 희생충 5장씩 넣어야 된다고 약화 자수 깎아 털 있으니까 자수 안해도 되겠지 자수 안하는 디펙트 아니 내 999골드 어디갔어 물음표 이렇게 많이 봤는데 희생충 5장씩 넣었는데 희생충 5장씩 넣어야 된다 슬 도 슬 슬 도 슬 이펙트 퍼치 공생디펙트 망열판도 없고 아 이 카드 진짜 많이 받지 않네 물음표 밟으면서 999골드 먹으려다가 결국 카드도 못 먹었네 그냥 카드 파밍이 날걸 나오지도 않을 나오지도 않을 999골드 먹겠다고 밸류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축전기 하나 더 있으면 안 뺏기 할 것 같아 안 뺏기 할 것 같아 와우 와우 와 소비 하고 싶네 자 까비 충전기 5대 갔냐고 뭐야 아 손님 여러분 홀로그램이 없네 홀로그램으로 평형 가져와서 다음 턴 밑작업하면 좋았을텐데 뭐? 저 저거 뭔데 내 눈이 잘못됐나 님들 저 눈이 이상해요 갈뺑이가 달팽이가 씻고 곱상의 3으로 보여요 갈뺑이가 갈뺑이 과연 저거 호란색 만났어 이중시전 봉봉 잉크병 올 돌렸어야 했는데 피곤하다 이제 이중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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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고 병불을 어디다 쓰는데 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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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타임? 아니 왜 원타임? 나쁜 놈아 이러면 막긴 막았네 아 눈 할켜놓을까? 뭐 쓰는게 제일 좋지 아 재활용 하나 있었으면 좀 맛있었을텐데 소비 좀 맛없는데 거기 한가지 와야겠다 넘나 퍽 넘나 퍽 질 많이 넣어야 돼 타타수수 빙하 조짐 조짐 다음 턴에 빙빙 태도가 들 수 있나? 디넘강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디펙트가 이미 강하다는 뜻이니 중복 표현이에요 역전학 내일모레 같은 오류입니다 디펙트 쓰레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뱅 동작 빙빙 슬쩍 허영 무르신아 엔 뱅 아 슬쩍 허영 모르신아 55 56 아 왜 연탄데 뭐임? 이중시전 써야되나? 메아리 뭐해야됨? 빙하여야되나? 고마워요 우리말 빌런 허브써서 냉정함 뽑아보자 쓰레기게임 냉기 냉기 올려놓는게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결론이 내일모레에게 히틱티를 한다는건가요? 이런 미친 살려줘 폭전기 게롤트 와아 심장 힘씹구 디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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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도갈먹고 개고생을 하네 아니 으아 버럽다 진짜 아니요 그건 틀린말입니다 깨끗두는 내일모레에도 그다음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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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하시니까요 이거 파워 몇개 있었지 파워가 저 메아리 밖에 없었나? 메아리 버퍼 역학 밀점집이 소비인데 축전기 하나 쓰면 거뜬했을텐데 아니 근데 결국 깬거면은 깼으면 적당했네 부족했으면 못겠겠지 부족했으면 못겠겠지 깊이버 richer 플러시 뚱둣